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정의와 희망에 비치신 하느님 가인처럼 인간의 피를 즐기며 불의를 휘두르는 자들에 의해서 파괴된 인간의 존엄함과 이 땅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익혀 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동안 고결하게 지켜온 정의와 평화의 삶을 두려움 없이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사람은